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치엠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조금 오늘은 그래도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오늘 밤이죠. 미국장 또 어떻게 열릴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저희가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전화주셔서 저와 함께 상담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 올리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먼저 올려주시고 매수과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19%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0.5%대로 출발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0.24% 정도로 하락 마감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좀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갔는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아닉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이렇게 은봉으로 쭉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빠졌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게 된 게 뭘 따라갔느냐 하면 해외 지수를 따라갔어요. 해외 지수를 따라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를 따라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뭘 따라갔는가 엔비디아 따라갔죠. 그래서 SK아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따라서 그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갔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따라 올라가다가 어제 이제 CPI 지수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둔화됐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금리이나 기대하고 있는데 이 뉴스 나오면 금리이나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애플이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 5대장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나스닥이 2%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면서 엔비디아 따라갔는데 그쪽이 좀 약하게 흘러가다 보니 야, 우리도 이제 볼장 다 본 것 같다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인지 SK아닉스가 전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올까 했는데 바로 밀려버리는 그림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고점에서 머뭇거리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뭐 어쨌든 이게 하락의 연속이 될지 아니면 단순 조정이 되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재밌는 현상은 지수가 이 두 종목이 밀려내려가면서 많이 빠져내려갔지만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승은 428개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433개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1.19% 정도 시장이 밀리게 되면 사실 하락 종목이 한 600개에서 많게는 700, 800개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주라든지 일반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대형주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은 덜 밀렸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의 하락은 1.4%가 빠졌지만 소형주는 0.24%밖에 안 빠지고 그리고 중형주는 0.09%까지밖에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돈이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수가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그러면 매수세라고 하죠.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의 심리가 살아나가게 되고 심리는 살아나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주식 접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없나? 또 괜찮은 것도 없을까?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제약 바이오, 코오롱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긴 했었으나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건 현실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관련주들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환매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져내려가면 사실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SK아이닉스라든가 삼성든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내 계좌의 비중이 SK아이닉스하고 삼성든지에 거의 올인되어 있다는 분들도 극소수에 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이 적으면 10개에서 많으면 20개, 30개 이렇게 들고 계실 텐데 그 이상도 들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몇 개나 들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의 비중은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는요. 밀려내려갔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외의 기업들은 또 올라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수 조정이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있는 관련주들이 좀 빠져나와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모두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고점에 물려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내려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고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계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아니면 물렸던 종목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셔가지고 수익 중이시거나 어떤 본전인데 조금 밀렸다거나 약간 손실 중인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저는 내려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산다. 즐겼으면 이제 좀 양보하세요. 다른 분들도 좀 즐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수 조정 절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반도체 관련주를 안 들고 있었던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돈이 돌 수 있으니까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한다면 홀딩하는 게 맞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유효하다. 그리고 매도를 해서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현금이 생긴다면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또 사면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러면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들이 올라가면서 상쇄시켜주겠죠. 그런 게 우리가 리스크 해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반등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까지 랠리를 좀 더 펼쳐나갈 구멍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고점 형태가 만들어졌고 고점 논란이 있다는 것은 밀려내려갔을 때 잘못하면 고점이 되니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 그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어렵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저와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우리 기술요. 우리 기술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2830원에 80%예요. 뭘 이렇게 비싸게 많이 사셨죠? 사다 보니깐 샀어요.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거 없습니다. 오늘 사신 거예요? 7월 9일이면 여기 올라오던 화요일 사가지고 조금 빠지다가 오늘 좀 올라가서 마무리 됐네요. 예 맞아요. 주식이 뭐 큰 돈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잃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큰 돈 가지고만 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10번 중에 9번 잃어요. 그러니까 잃는 게 뻔한 매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잃은 건 당연한 결과고 그냥 돈을 잃어도 10번 중에 9번을 돈을 잃는다면 한 번에 매매했을 때 한 1만 원씩만 잃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큰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80%라는 이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발 저는 10만 원 미만이거나 한 20만 원대에 많아봤자 100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매매를 재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재미삼아 할 거면 소액으로 조금 조금씩 잃는 게 낫는 거지 할 때마다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이르면요. 이거는 재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약간 도박처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매는 지금 올바른 매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요. 사실은 스스로 단타를 되게 잘해야 돼요. 능력치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전업투자자라고 부르게 되고 또는 단타꾼이라고도 부르고 흔히 말하는 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꾼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비중 80%나 들어가서 매매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다려서 이렇게 올라와줘서 그나마 오늘은 다행인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내려갔다면 또 잃는 거 아닙니까? 또 손절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잃어도 될 정도의 소액으로 하시거나 두 번째, 이렇게 매매하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낼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놀이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 시청자님이 조금 이 전화 끊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체코 원전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두산도 급등 나오고 오르비틱부터 해서 우리 기술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철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 인프라, 에너지 관련주 이런 데 여기저기 다 엮여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세상에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실제로 엄청 좋아지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의 습자로 돌아서는 건 2020년부터였고 2020년부터 해가지고 탈원전 폐기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에너지 관련주로서도 이렇게 힘을 내고는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얘가 지금까지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테마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이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신고가로 올라가게 되면서 요즘에 이렇게 돈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시청자인처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봤을 때 요즘 트렌드로 본다면 지금 이 흐름은 아마 전고점 3천원 내지 3천원 2배원까지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요즘 시장의 또 트렌드가 뭐냐면 그냥 올라가면 참 좋은데 주가가 막 급락 나왔다가 하한가 수준을 내로 꽂았다가 상한가 갔다가 완전히 완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변동이. 그래서 그 변동을 견디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저는 80%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월요일 되면 아마 장이 밀렸는데도 오늘 밀렸는데도 얘가 4% 올라왔다는 것을 아마 월요일 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얘가 조금 더 우상향에서 3천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고 거기서 3천2백원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시세가 좀 내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려고 연습해보세요. 또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팔아내고 난 다음에 더 가든 말든 그냥 조금 더 비싸게 한번 100원이라도 조금 더 비싸게 한번 팔아봐야지라고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왕 들어온 거 그래서 3천원 넘어가게 되면 3천2백원대에서부터는 어디서든 팔아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팔 수 있도록 한번 가져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혹여나 이게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절자리 정하는 게 좋은데 오늘 시가 라인 2,650원 밀리면 가서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이고요. 2만 2,300원에 80%. 2만 2,300원에? 80%.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잡으시죠, 다들? 일단 그렇군요. 한국전력을 투자하실 거면 좀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오래 가져가실 의향은 좀 있으신 거예요? 한 그래도 내년까지는 어떻게 가져갈까? 내년요? 가져갈까? 네. 내년 갔다 안 돼요?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무겁고 바닥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다니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최소한 3년에서 4년, 5년 이렇게 가져가야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수익이 깊어져요. 우리 왜 김치찌개 방금 끓이면 별로 그닥 맛 없거든요. 근데 다음 날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죠? 네. 또 그렇게 끓인 걸 또 라면에 넣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곰탕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미역국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건데 끓이자마자 먹으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깊은 맛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끓였을 때 좀 오랫동안 끓이려고 매운탕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랫동안 끓이려고 생각하고 끓여 먹어야 그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한국전력이 그래요.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해야 수익을 좀 생각보다 많이 내고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든지 또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이건 본전도 안 올 수도 있고 뭔가 밑에 기어 다닐 수도 있고 기껏해봐야 한 10%, 20%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내년까지 보고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다른 가벼운 종목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이상하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가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가 들어봤을 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혹시나 맞을까요? 한 30대 정도나 30대 미만이라든가. 30대 정도. 30대신가요? 제가 이제 같은 30대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지금 직장 다니시죠, 그렇죠? 네. 직장 다니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본업에 충실하세요. 주식은 전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저희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맨날 보는 거지 시청자님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안 나잖아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주식에 우리가 얽매일 이유는 없어요. 적금 같은 거 가입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적금 넣었을 때 적금에 관심 가지고 막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으세요, 혹시? 그건 아니죠. 아니요. 보험 같은 거, 실비 같은 거 가입 하나 해놓으신 거 있으시죠, 그렇죠? 네. 맨날 약관 들여다보고 보험 내 좋은 자리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확인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보험도 그렇고 적금도 그렇고 너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우리 30대에는 사실은 좀 공격적인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산이 지금 우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배분이 잘 돼 있으십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험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고 적금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니까 주식도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매달, 그냥 매달 한 5일, 매달 한 10일, 매달 한 15일 이렇게 그냥 한국전력을 그때마다 월급에서 나눈 돈을 그냥 계속 사세요. 그냥. 어쨌든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갖고 1년 뒤에 대박 나겠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돼서 워렌버핏 되시겠어요, 혹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우리가 40대를 보고 50대를 보고 돈을 벌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시는 60대, 70대, 80대 분들 은퇴하셨으니까 돈이 자금이 많을 수 있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거 잘 모으셔서 멀리 보고 가져가서 복리 투자를 계속 하시기 시작하면 60대 때, 지금의 60대 부는 훨씬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투자 습관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주가 내려간 거 개의치 마시고 종목은 잘 잡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금처럼 모아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국전력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적자에서 흑자 돌아서 그럼 뻔한 기업이고 어차피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전기 쓰는데 갑자기 미국 전기를 쓸 겁니까? 일본 전기를 쓸 겁니까? 북한 전기를 쓸 겁니까? 한국전력 써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어차피 독점으로 평생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안 된다고 친다면 한국전력은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 바닥에 있든 좀 더 내려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시청자님이 언젠가 이 종목을 수익을 냈을 때 3만 원 됐든 5만 원 됐든 6만 원 됐든 올라오기 시작해서 내가 수익권으로 도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싸움인데 이번 달에 돈 많이 없으시면 다음 달에 돈 생기면 좀 넣으라고요. 그 다음 달에 돈 생기면 좀 넣으라고요. 그 다음 달도 좀 생기면 넣으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모아가실 종목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고 그냥 적금 대신에 조금 수익률이 높은 적금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세요. 언젠가 3만 원 되고 4만 원 됐을 때 그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서 수익을 내서 내가 팔면 되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또 안전한 종목을 그 다음에 수익 난 돈으로 또다시 적금을 모아가세요. 그럼 50대가 다를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맨날 앉아가지고 단타 한다고 주가 보고 올라간다니 이러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일부터 번호메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내일 주말이니까 잘 즐기시고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상신 EDP이요. 상신 EDP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14,450원에 15%입니다. 일단 매수 자리가 좋네요. 잘 사셨네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저가까지 이렇게 잘 참으셨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비중도 15%만 딱 담으신 것도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괜찮았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라서 사실은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지켜진다면 바로 수익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질 때 손절만 잘하면 이 자리 들어가는 건 거의 매매에 있어서 100점짜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머지 차트를 좀 보시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에코프로가 좀 반등 나갈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제 테슬라 좀 밀리면서 그 분위기에 약간 찬물 좀 끼얹긴 했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반등 나갈 분위기를 여기서 쌍바닥 그려내면서 살짝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쌍바닥의 완성은 이 고점, 지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쌍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이 봉우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가 완성인 것이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쓰리 바닥도 만들고 포바닥도 만들다가 밀리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온다면 상시인 EDP도 2차전지 쪽에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탄력 있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별거 없습니다. 진짜 아주 간단합니다. 2차전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 사불만 했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기업이고 올라갈 때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반등이니까 상승이 다시 랠리를 펼쳐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만 6천 원 내지 1만 7천 원 내지 1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분할 매도 시작한다 생각하고 슬금슬금 비중을 줄여나가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반등 없이 밀린다면 2차전지가 반등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구나라고 생각하고 손들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등 나가기 직전 포인트에 찾아가지고 들어가시거나 다른 종목 사시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1만 4천 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손들했다가 나중에 상시인 EDP는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니까 가격이 좀 더 싸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1만 4천 원 선전하시고 올라가면 1만 8천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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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어져 나가면 아마 본전도 탈출할 수 있을 거고 위쪽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도 낼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게임 관련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넥슨게임즈도 지금 신장 나온 게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을 지금 크래프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어제 한 50만 원치 쓴 것 같은데요, 돈을. 그래서 아마 죽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어제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관련 주들 보면 상당히 콜라보레이션도 잘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뉴진스 스킨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게이머들한테서 매출을 많이 올렸고 최근에 나온 게 왜 돈을 쓰게 되었는가? 람보르기니 그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람보르기니 스킨이 자동차 스킨이 나왔는데 현실에서 못 타니까 온라인에서 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제 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만큼 돈을 썼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외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 관련 중에 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같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돈 쓰는 걸 거의 취미생활에 쓰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아까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요즘에 운영해 나가는 걸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아직까지도 많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상향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물론 배틀그라운드 말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좀 단점이라고 하면 신작이 부재죠. 신작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은 있긴 있습니다. 출시 예정작이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뿐인 거지 있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넷마블이라든가 또는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신작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판호 개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에서 K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K게임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지금 이제 게임 관련주들은 날개를 펼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게임 관련주 좋다 좋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묵혀두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크래프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려고 하더랑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잡으세요. 만약에 20만 원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때는 비중을 늘리셔서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이어가면서 계속 우상향에서 슈팅 나오거나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40만 원대라든지 30만 원 후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올 때 그냥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실현시킨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게임 관련주 저는 괜찮게 봅니다.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종목을 지금은 상담을 해주셨고요. 12,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2,600원이면 가격이 조금 튀어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일단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서 내려가면 대응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 올라갔을 때 이렇게 꼭대기 연절이 사버리게 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습관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거는 평생 일어날 일입니다. 아까 제가 첫 상담 보셨죠. 주가 올라왔을 때 사면 10번 중에 9번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하시고 잘 버텼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가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일단은 기업이 나쁜가 하면 괜찮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거의 2배 정도 올라온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잘 올라왔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그냥 자동차뿐만 아니라 굴삭기 부품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가도 너무 아래쪽에 잘 내려와 있고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지릴 때 그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려가서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자리를 안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 자리를 잡나 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릴 때 같이 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조금 기다렸다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포인트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7,500원대에서 한 8,000원 사이쯤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쯤 내려갈 때 얘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마시고 괜찮은 기업이니까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옳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쯤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냥 덜컥대고 추가 매수했다가는 내려가는 칼날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최소한 1, 2주 정도 머무는 모습을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NHN입니다. NHN을 2만 1,9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화를 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일단 NHN, 그렇게 나쁜 흐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NHN도 게임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온 게임 사업부죠.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데 대장이 지금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NC라든가 펄어비스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넥슨게임즈 이쪽이 지금 이제 약간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대장이 되려고 하나라는 것과 넷마블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살살 정배열이라고 하죠.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대장이 되려고 하나라는 그런 의심 그런 어떤 의심을 조금 이렇게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원래 게임 대장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업들이 이제 NC소프트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장들이 지금 이렇게 뒷방에 갇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독수공방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주면서 야 게임주 안 죽었어 하면서 세대교체는 될지 모르겠으나 얘들이 지금 이제 안 죽었다라고 하면서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라든가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요즘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우상향하면서 좀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출시 예정작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거나 주식만 보시거나 하다 보니까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에 대한 출시, 지스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지금 저는 게임주가 거의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게임 관련주들은 전부 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닥 잘 잡고 있고요. NHN은 그중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메리트가 높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탄력이 있거나 대장이 되었거나 슈팅이 나왔거나 이런 기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2만 1,900원이면 저점 라인 때 잘 사셨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지난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절반까지만 올라가도 수익률 자체가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0% 정도의 수익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 자리인 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40%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올딩하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 구직할 필요는 없고 비중도 30%로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라. 다른 게임주 관련 주가 올라갈 때 얘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때 강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튀어 올라오면 2만 7, 8천 원부터는 그냥 분할 매도하면 간단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나 잘 이 종목을 외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잘 기다려보시고 인내심을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고요. 넥센 타이어 목표가를 얼마나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 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를 정하기 전에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를 정하신다고요? 그냥 올라갈 거라는 게 그냥 기정사실이군요. 무조건 올라간다.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 무조건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뭐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250원에 비중 16% 사셨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요. 좀 현실을 볼 필요도 주가는 현실을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올라갈 만한 테마인가요?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테마이긴 해요. 그런데 흐름이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아직까지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틀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들이 막 꿈틀거려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막 치고 올라갔고 기아차도 막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꿈틀은 거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테마인가. 그리고 넥센타이어라는 기업이 과거에 2010년 때 올라갔던 차화정이 달렸던 저 완전 엄청 캐묵은 옛날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차화정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자동차, 화학, 정류 이런 거 올라갈 때 그때 이후로는 제대로 된 상승세가 없고 거진 이렇게 힘 빠져있는 기업을 사셔가지고 목표가를 물어보시니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가지셔도 좀 좋은 다른 종목에서 좀 가지시지 왜 여기서 가졌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주가는 전고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직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00원이 가장 최고점이죠. 저기랑 그 전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700원 정도가 아마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저점, 최근에 만들어졌던 7,500원 자리가 무너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7,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700원이 무너진다면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7,600원 무너지면 내가 더 물려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멀리 보고 가져가게 갈지 아니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에서 더 물릴 바에야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를 시청자님이 좀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의 투자 목표와 인생의 계획이라든가 나의 자금의 목적 자금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약간 포트폴리오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7,600원이 무너진다면 손들 하시는 게 저는 다른 종목을 조금 노려보신다거나 물리는 게 싫다면 손들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들이 싫다. 나는 그냥 가져가 볼래요라고 한다면 그냥 이 종목이 7,000원이라든지 6,500원까지 밀리는 것을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저기까지 빠지면 돈 잘 버는 기업이 싼 거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밀린다면 사는 게 좋고요. 여기 7,700원 자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 뜯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지금 현재 8,200원 자리 잡았던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다시 재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안 되면 9,500원 뚫을 때 정고점 뚫을 때 매매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거는 매매 기법을 좀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양한 전략을 드렸으니 뷔페처럼 드렸으니까 입맛에 맞게끔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올라오게 되면 8,700원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자 그리고 9,500원 자리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밑으로 빠지면 7,600원의 손절 또는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었을 때 추가하면 살 거라고 한다면 7,000원 이하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풍부하게 아주 푸짐하게 드렸으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고요. 몇 숙소가 비중이요? 6만원에 비중은 30% 6만원에 비중 30%요? 네 네, 뭐 그냥 시청자님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지요? 네, 방법 없어요. 그냥 저기 뭐냐 포항 앞바다에 석유 나오길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 그거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하신 거죠.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와야 주가가 가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급등 나온 이유가 포항 앞바다에 석유 나온다. 뭐 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석유가 안 나오면 올라온 이유가 없어지고 다시 그냥 바닥을 내려가게 되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그 외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가스위도 올랐으니까 그런 영향들도 나중에는 받겠지만 지금 당장에 올라온 이유는 얘가 기업의 실적이 좋았어서 져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포항 앞바다에 석유 나오게 된다. 그럼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도 엄청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에너지 관련주 대박 아닐까 해서 올라간 것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 어디 산 것도 아니고 제일 고점에 샀어요. 그냥 6만 원절이 제일 올라왔을 때 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도 방법을 설명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까볼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지금 팔아라 했는데 석유가 포항 앞바다에 나오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가져가라 했는데 석유가 포항 앞바다에 안 나와서 하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기 2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게 또 얼마나 죄인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시청자님이 선택했고 책임지고 그냥 알아서 잘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돼버린 거지 남한테 판단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포항 앞바다에 지금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까봐야 알지. 그런데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고가에 베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하면서 뉴스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급락이 나오고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석유가 없을 것 같고 차트 모양을 보니까 이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내일 뉴스 나오면 월요일 상한가 가는 거잖아요.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담을 했을 때 전문가들을 가장 곤욕스럽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완전 도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석유를 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니, 정부 발표였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아니, 대놓고 공식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걸 없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 제가 지지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달려있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 의미 없습니다. 차트 분석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이 6만 원에 탈출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잘 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이 도박을 시작하셨고 내가 잘못했으니 손해 각오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 가지 일일 비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나는 거기 휘둘리지 않을래 라고 해서 오늘 당장 손절할 거 아니고서는 그냥 연말까지 들고 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등이 나와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반등 나올 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어쨌든 시출을 하나 해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구멍 한 번 뚫어본다고 하니까 그거 뚫었을 때 실패한다면 아마 한가 갈 겁니다. 그런데 5개 뚫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가 한 번 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번의 기회가 남았잖아요. 5개 구멍을 뚫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실패다? 아유 주가 폭락 나오겠지. 그래도 아직 4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든 반의 반토막이 나든 도박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보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든지 그거는 시청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너무 많이 빚졌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도박을 이렇게 하시면 빚지는 게 당연한 거죠. 도박에 성공하시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석유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고요. 몇 숫가락 비중이요?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 예. 비중은 30%. 비중은 30%. 예. 지금 저 가격이 좀 바닥근인 것 같은데. 왜요? 왜 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떨어질 때로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요? 조금은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 10만 원 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10만 원의 지지를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을 때 일주일 정도 지지받는데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질문하냐면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추감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바닥인 것 같다라는 말을 남한테 설득도 못 시킬 정도의 내용이면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세요 지금 혹시? 여기가 바닥이라는 이유를 지금 남도 설득을 못 하잖아요. 여기가 왜 바닥인데요? 라고 여쭤봤을 때 확실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4일 캔들 5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에 1년에 250개씩 캔들이 나오니까는 거의 뭐 5, 7, 30, 5, 2, 7, 4 해가지고 1, 750개 정도 되는 이 캔들 중에서 딱 5개 지지하는 걸 보고 지금 바닥이라고 하시는 걸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증거가 적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 모양인데 시청자님 그냥 내가 물린 거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만 30% 빠졌으면 20% 빠졌으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저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마에 50%라도 빠졌는데 바닥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닥이라고 하면 결국 올라가야 바닥인 거잖아요.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가 바닥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기 전까지는 바닥을 모른다? 어쨌든 올라가면 바닥이 되니까 지금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자리가 바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 열려면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도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솔직히 잘 모르죠. 그게 바닥이 아닌 거예요. 시청자님이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게 바닥이 아닌 거라고요. 그냥 바닥은 누가 봐도 바닥입니다. 여기서 안 떨어진다는 게 딱 보여요. 시청자님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아니요. 지금 밖이세요? 아니요. 집이요. 집이세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 보면 마룻바닥을 보시면 바닥인 거 같으세요? 내가 걸어가다가 어디 매놀이라든가 구멍이 어디 빠질 거 같고 바닥이 무너질 거 같으세요? 지금 방바닥을 보면 어때요? 방바닥을 보면 바닥 같아요? 무너질 거 같아요? 바닥이죠. 바닥이죠. 그렇죠? 왜 바닥입니까? 평평하잖아요. 안 내려갔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걸 적어도 눈으로 몇 번을 봐야 되는데 5일 보시고 시청자님 5일 보시고 바닥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가가 이때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5일 보시고 바닥인 거 같다고 여쭤보시면 지금 조금 보고 바닥인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게 종목이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의무로 본다면 정고점 대비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빠졌는데 5일 만에 어떻게 바닥을 잡아요. 공사 지을 때 우리 아파트 공사 짓는 것도 바닥 가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보세요. 주식은 원래 바닥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 메소를 하시려고 들랑 적어도 여기서 더 안 떨어지는 걸 6개월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쌍바닥을 그리든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든지 뭔가를 하는지 그렇게 하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세요. 시청자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2023년에 4월에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2024년 3월, 올 3월이랑 4월에도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바닥 아니었습니까? 시청자님 말한 대로 하면 여기도 바닥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닥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저기가 바닥인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바닥인가 확인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거 확인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잖아요. 화닥이 아니었네 하고. 그런데 저 3개월 안에 추가 메소를 산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심장이? 지금 여기서 추가 메소를 샀는데 바닥 아니면 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내려가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충분히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특히나 BJ 브리테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실적 정말 좋아지고 있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시장에 참가된 사람들이 반도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손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내려가는데 꼴비기 싫다, 손들여야 되겠다, 팔아야겠다 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니까는 집어던지고 나가니까는 당연히 주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가는 행렬, 사람들이 나가는 행렬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바닥 쉽게 못 잡습니다. 일단 심리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맞는데 바닥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잡으면 바닥이 여기가 되는 거고 9만 원이면 9만 원이고 8만 원이면 8만 원이고 안 떨어진 거 6개월 정도는 봅시다. 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홀딩을 해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임의 숟가락 비중이요? 24만 5천원, 20%요. 이거는 제가 상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내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에 신고하세요, 그냥.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절대 모르는 거고. 신고가에 올라간 기업들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빨리 수익 내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수익 내고 빨리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해드리기 힘든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랑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랑 섞겠는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갖고만 있을 뿐인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매수 매도하는 그 단기의 움직임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버려서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물론 기업의 실적도 좋아져서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실적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저기 있다는 것을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거다,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단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가서 보유하는 사람들은 길어봤자 1, 2주도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인재 매수하는 사람들은 1, 2주 또는 짧으면 하루 안에 그냥 수익난 바로 팔아버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 파셨어야 되는 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투자가 조금 불가능하신 분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올라왔을 때 딱 정해서 이거 이상 올라가든 말든 팔겠다라고 라인을 정하세요. 제 생각에 26만 5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밀린다면 물려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정해서 칼같이 잘라버리시는 게 좋은데 24만 원 밀리면 바로 잘라버린다 생각하고 기업의 가치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 단타해야 됩니다. 단타할 줄 모르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왜 들어갑니까?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줄 알면 들어가셔서 즐기시면 되는데 모르면 들어가지 마세요. 저점에 있는 투자가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에 안전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적십자 외관 부산에서 오후 2시에 강연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일요일은 천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천안 축구센터에서 돼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은혠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